자 오늘은 이제 마산 25시 낚시점에 잠깐 커피도 마실 겸 놀러 왔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오는 곳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형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 요새 풀치가 많이 나온다는데 조항이 좀 어떻습니까 조항 지금 계속 퍽퍽 합니다 와 물반 깔치반이라는 말인데 퍽퍽은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깔치 새끼죠 풀치루어 낚시에 대해 가지고 체비 좀 설명 좀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치 새끼 뭐 어려운거 없구요 저 따로 오십시오 풀치루어 뭐 그 어렵지 않구요 예 뭐 그냥 한 초보자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낚시대는 볼락루어 때 볼락루어 챙겨오시고 예 일은 뭐 1000번에서 2000번에서 2000번 뭐 합사 관계 있으면 좀 낫겠죠 음 그렇게 하고 체비는 보시면은 여기에 원줄이라 생각하시고 원줄에 이런 소형 수중 집어등을 넣어 주시면 되고 네네 뭐 저렴하게 하시려면 케미도 넣어 주시는데 근데 케미보다는 이런 소형 집어등에 깜빡깜빡 그려주는게 더 조항 차이가 좀 납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체비가 이제 보면 와이어 목줄이라고 또 있습니다 와이어 목줄을 달아줘야 체비 손실이 없어요 그죠 체비 요런거 뭐 비싼 것들은 뭐 좀 비싼데 요런거 뭐 한 방에 끊어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요 깔치 와이어 목줄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체비를 터뜨리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그 다음에 또 하 이거 세우 요 이런거 이런 기성 체비 다 되는거 따라 주시면 되고 지금 이 제품이 작년만 해도 한계 5000원 이래 했는데 지금 폭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이라 가지고 부담 없는 금액에 구매하시면 되고 또 컬러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컬러를 이렇게 구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깔치도 뭐 지가 마음에 드는 컬러가 또 거기에 잘 무니까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제 구비 하시면 되구요 25c 낚시점 점주님께서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 풀치 일단 깔치 루어 낚시에 체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원주를 요걸 구매하시고 수중 집어등을 구매하시면 원주를 케미 꼬지 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 빼 가지고 원줄에 통과 시켜주세요 양쪽으로 예 그 다음에 팥들이는 사유 밧데리를 여기에 꽂으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잠구시면은 그 이제 불이 안들어 가겠죠 여기다가 그냥 우리 일반 4mm 캠에 끼우듯이 꽂아 주시면 되요 책이 간단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자 당겨주시면 됐죠 여기다가 바로 지그에 들을 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깔치가 물면 어떠겠어요 끊어 먹겠죠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어리드를 쓰는 겁니다 깔치가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 루어를 보통 뭐 지금은 25c 낚시점에서 세일을 해서 2000원 하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개 5000원을 했어요 그럼 한번 잘리면 5000원이 쑥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 이제 국내조구사죠 어부공방에서 출시되는 깔치 와이어리더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묶는 거는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대로 묶으세요 원줄에 이제 와이어리더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맨도레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원줄을 연결해 주시면 되요 자 여기서 국내에 지금 나오는 저 기성품인 어부공방에서 나온 풀치 왕을 지금 행사하는 제품을 여기다 이렇게 바로 달아 주시면 되요 여기다가 손쉽게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잠가 주시고 불하고 여기 위로와 간격은 한 30cm 요렇게 채비가 끊었는데 이 채비가 안 먹혔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또 따로 이렇게 해줘 지그에 대해 웜을 끼워주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채비가 이제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요새 깔치도 좀 예민할 때 또 잡는 공약하는 방법을 사장님께서 팁을 지금 이게 안 먹혔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일반 저 라이트 지그 헤드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위에 끼우시고 깔치는 바늘이 밑으로 향하게 있어야 됩니다 위로 하면 안됩니다 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잘 먹히는 거 이게 뭐 사기템입니다 사기템 사기템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요 마창진에서는 이 웜이 최고 잘 먹혀요 사장님 이 웜이 작년에도 없어서 못 팔았다 하던데 지금 몇 백만원 치 갖다 놨습니다 이제 막 무제한으로 공급되니까 사 가시면 되요 자 요걸 쓰시고 우리 일반 지렁이 끼우듯이 끼우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이쁘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아까 이제 기성품 채비로도 깔치를 못 잡는 거 아닌데 잡힙니다 잡히는데 이제 예민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지그 헤드 역방향 지그 헤드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사기 아이템이라고 하셨는데 이 웜을 깔치가 참 먹기 좋게 이렇게 정성스레 꼽아 주시면은 또 이 마산 창원 진해에서 조가가 인증된 이제 웜이라 하니까 이렇게 체비를 하시면 됩니다 풀치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루어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도 비싼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한번 주말에 이렇게 안그러면 마산권에 한번 동네 이제 방파제권으로 풀치낚시 오시는 것도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요거 만지실 때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장갑을 끼시든 뭐 젓가락을 하시든 안그러면 물티츠로 손을 깨끗이 닦으시든 냄새가 아주 많이 보약합니다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낚시점 점주님께 특별 체비를 배웠으면 요렇게만 들어가셔도 특별한 액션 없이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뭐 던지고 감으면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다르게 하신 분들은 조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개인 스킬도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그 뭐 깔치루어 낚시 체비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배낚시 이제 선상 낚시라 하는데 선상 낚시에서도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25c 낚시점에 지금 아주 핫한 메탈지그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점주님께서 루어 낚시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산 특히 루어 용품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어 마산권 선상 선장님께서 이제 조과를 인증한 이제 메탈지그입니다 까이치 낚시에서 지그에드 뭐 기성품 체비도 되지만은 이렇게 메탈지그를 이용한 푸치낚시도 되니까 이제 마산 25c 낚시점에 오셔 가지고 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치앙 별로 이렇게 구매를 해 가시면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마리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쉬는 날인데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어 마산 25c 낚시점에 저도 이제 쇼핑을 하러 왔다가 사장님한테 이제 풀치 일단 가이치죠 가이치 루어 낚시에 대한 체비를 배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작년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풀치왕 이라고 하거든요 요 제품이 한마리에 거의 오천원 꼴로 했었어요 두개 하면은 돈 많으니 우습죠 제가 진짜 이거 할 때마다 비쌌었는데 지금 이렇게 풀치왕 폭탄 할인 이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개 만원 짜리가 다섯개 만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컬러도 다양하게 이래 출시가 되요 뭐 이건 그린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짬낚시 야올 때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레드 컬러도 있으니까 컬러별로 구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개 만원 ot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